안녕하세요 야구 이슈의 컴온 요정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비 김아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얼굴 안경위원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박수 이전에도 적응이 빨리 안되는데 오늘은 오랜만이라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적응 안되네 김아진 기자가 원래 이러셨나? 저의 본 모습입니다 위원님 많이 내려놨죠 저도 월간 안경위원에서 분기 안경위원을 바꿔서 돌아오셨는데 이번 주에 이슈 정말 많은 것도 준비되어 있죠? 많이 기대가 되시죠 위원님도 우리 때문에 이슈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함께 만들더라고요 야구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야구판이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뭔가 의혹이 많습니다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도 않은 데다가 한창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순위가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에 관해서 자진 사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많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좀 안타깝죠? 소정 감독이 첫 시즌이었고 감독으로 첫 회인데 이제는 충분히 감독으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기고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자진 사퇴인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조금 의욕이 있다고 보고 드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자진 사퇴를 하거나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관두게 되면은 연봉 보증 거의 안 되잖아요 이전부터 뭔가 좀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에 대한 경질이라고 하는데 성적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키움이 우승권을 노려보는 팀이었다고 해도 뭐 우강권 밖으로 쳐진 것도 아니었었고 연패중도 아니었고 2위 KT의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하면 키움은 또 도대체 어떤 감독을 원하길래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듭니다. 성적 부진이라면은 소녀 감독 말고 줄줄이 그만둘 감독 많죠. 그런데 소녀 감독만 유독 2위를 하고 있는데 경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독이 아니라 라인업을 구단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허민 의장이죠. 키움 의장이 번트 지시를 했다. 이런 식의 저희가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프론트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으로서 좀 회의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독은 본인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고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위 권한인데 선수 기용을 가지고 이제 프론트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감독으로서 정말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형태죠. 키움이 워낙에 강팀이고 선수층이 정말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성적이 난다 한들 이 야구팀에 대한 이런 비난의 소리는 좀 피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K-뷰라는 단체에서 어느 특정 구단 때문에 매번 회의를 해야 되고 매번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차질을 빚는다면은 구단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팬이 있어야 프로구단도 있는 건데 점점 팬들이 떠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 송영 감독이 사퇴한 바로 다음날 경기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선수단 분위기가 확실히 좋진 않더라고요. 지금 키움이 중요한 싸움을 하고 여전히 목표는 한국 시즌 우승이거든요. 과연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남의 일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됐고 선수 개개인이 기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은 분위기나 아니면 감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타석에 들어가면 또 최선을 다하거든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아마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키움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시즌 우승이 없었고 그런 대업에 도전하는 그런 것 자체는 정말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구단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 이러면은 나중에 다른 팀들에게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키움이 어떤 성적을 낼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롯데 오유서 선수의 성공신화가 좀 관심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이클링 히트가 최근에 나왔었죠. 이게 혹시 위원님은 사이클링 히트에 근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접을 했죠. 뭐가 모자랐나요 그 당시에? 꼭 하나씩 모자라더라고요. 꼭 하나씩 넘치든가 모자라더라고요. 홈런을 두 개 치는 바람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삼루타 그게 모자라서 할 수도 있고 하나씩 꼭 모자라더라고요. 그럴 땐 뭐 욕심이 나진 않으셨나요? 더욱 들어가면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서 오버스윙도 해보고 정말 안타 치고 2루까지 가볼 생각도 했는데 꼭 그럴 때는 안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한 번 쳐봤어요 참 대학 때 아우 쳤네. 네.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러시아 칸이라. 소련이야. 모스코바 대학하고 네. 소련 국가대표하고 일본의 동해대학교가 있어요. 네. 우리 연세대학교하고 네 팀이 네. 리그전이 있었거든요. 사이클리티는 쳤어요. 아우 소련이요 저 너무 간만에 듣는 단어라서 네. 그쵸 소련 그때 막 KGB가 따라다니고 하하하하하하 지금까지 나온 27차례 기록 그 기록체를 다 봤었는데 제일 3루타가 많이 나오는 이닝이 1회더라고요. 1회 일단 딱 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난다거나 그 뒤로는 경기 중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제일 많았던 게 9회였어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3루타를 쳐버린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오윤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뭐 1 2 3 4이니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쳐가지고 했는데 말로 없는 게 있는 사이클링 히트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없는 평생 한 번 치기도 어려운데 그게 이제 사이클링 히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오윤서 선수가 앞으로도 좀 깨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오윤서 선수 덕분에 이런 그 육선 선수 출신 선수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또 힘겹게 시작한 선수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을 가서라도 뭔가 준비가 돼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의 야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손시원 선수도 예전에 신구 선수였고 그리고 김현수 선수도 신구 선수였고 그런 걸 본다면 언젠가는 자기 기량이 만개한다면 충분히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입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은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명언입니다. 은퇴식도 하나 샘 입단 새로 해야 한다. 오윤서 선수가 있는데 그 안타 치고 나서 좀 잠잠해서. 그런 거 한번 쳤을 때 탄력 받아서 딱 주전 잡고 올 시즌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년에는 감독 입장에서 이 선수를 1번으로 그 포지션을 1번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잠잠해서 좀 아쉬워요. 이 영상이 올라가서 오윤서 선수가 봤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슈를 보고. 하나가 결국엔 체대배를 방출을 했습니다. 하나의 올 시즌 최하위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수들이 참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변화고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힘으로 좀 압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홈런 타자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홈런 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투수 입장에서 타자를 꼭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포수의 리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결에 보면 저렇게 좋은 변화고를 왜 안 던지지 않는 선수도 많거든요. KBO 리그에서 또 적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KBO 리그가 못하는 리그가 아니잖아요. 메이저리그 옳다 선수가 와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리그고. 네. 만만한 리그가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채드웰 선수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 왔으면 여기 룰대로 따라오고 여기 코치들의 말도 좀 조언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네. 시즌 준비를 메이저리그 올라간다는 생각의 준비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탈 꼴찌 경쟁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누가 9위를 하고 누가 10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지. 네. 포스트 이즈은 못 올라가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또 그 밑으로는. 나는 우승하고 그다음에 꼴찌 해봤는데. 내년에는 뭐 9등하고 그다음에 8등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한단계 씨 올라갈 생각은 버려라.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이 시즌 끝난 뒤에 어떻게 갈지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난 최원호 감독 대행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네네. 감독 대행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감독 대행에서 막 이럴 것 저거 바꾸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은 아무 감독 욕심이 없어져 저러나 안 하면 너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거의 한 시즌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애매하게. 난 최원호 감독 대행이 지금 굉장히 잘해서 감독을 하면은 경쟁 더 세게 붙여서 팀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 잘하고 있고요. 박용택 선수가 드디어 통산 2,500안타 금자탑을 쌓았고 최다 경기 출장이 기록까지 새롭게 세웠습니다. 박용택 선수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성원청 선수가 200안타를 쳐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안타를 쳐야 되고. 엄청난 기록이고요. 누적 기록이다 보니까 엄청나고. 예전에 비가 왔는데 LG랑 저희랑 경기하는 날인데 비가 일찍 취소돼서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 다시 관중석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박용택 선수 혼자 LG덕아우드 앞에서 배팅 연습을 했어요. 비 맞으면서. 네. 그리고 원래 자세도 좋았고. 네. 하고 잘하겠다. 내려갔는데. 결국은 잘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센스 있는 선수고. 네. 일단 자세가 좋으니까 잘하죠. 요즘은 주로 대타로 나오기는 하지만 나갔다 하면 안타를 생산하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박용택 선수가 가는 경기마다 이렇게 은퇴 투어처럼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은퇴 투어 자체는 무산됐지만 선수단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경받을 선수라면은. 네.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은퇴 투어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해줄만 하죠. 그렇죠. 이제 박용택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한국 시일즈 우승 반지거든요. LG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있죠. 외국인 투수도 잘해주고 있고. 라모 선수도 홈런 잘 쳐주고 있고. 네. 뭐 김현수 선수도 예전처럼 또 잘 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LG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마지막 소망을 꼭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의 이슈는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안 위원님의 순발력과 재치력. 소녀감독의 이 사임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정리해 주시자면은 어떻게. 좋은 이슈 좀 만들어줬으면. 오윤서 선수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만들어야 만들어라. 진짜로 김현수 선수나 손시현 선수처럼 연습생의 신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이 기록으로만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전반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꼬리표 좀 떼줬으면. 감독대행 꼬리표 좀 떼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대행은 저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감독대행님 승진 반드시 성공하시길. 박용태 선수 2500 금자탑을 쌓았는데 축하 메시지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원래 이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실력이 되는데 은퇴하니까 좀 아쉬워서. 3천 원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기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리즈의 일면에 장식했으면 하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이구나.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